시간 많은 일도 모르고 기도를 해봤어요 우리 그 줄 앞에 다시 한 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있을까? 그 왼 수가 지금도 있을까? 그 왼 수가 지금도 있을까? 비꺼진 차가 지켜봐 혼자 몰래 울고 갈래 위치와 비꺼운 세상에 이리로 우리가 혼자 여행을 지켜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